아우 누가 만든 거네 못만들었다 참 나 그래야지 아침 노란색 노란색 근데 초록색 되지 않나 이러면 암튼 듣자 아무렇든 아 그리고 마저 빼먹은 거 대충 눈 아래 있어 뭐 빠바밤 어 대사 대사 오 오 에이 어 내 그린 실력이 한계다 못만들어도 미워하지 말아 줘 그린 실력이 한계다 이게 자 좋았어 좀 핑크색깔 분위기가 있네 뭔가 연기같은거 와 핑크핑크하게 자 내 이름 침만 침만 하 하 4 9 네 5 2 동그랗게 해야겠지? 이거 너무 다 칠하면 그렇잖아 이름은 굳이 적어야 되나? 자 완성 구독자 거의 기억나는 애들 느낌으로 보아둔 그리고 아이콘이 있는데 이 사람 옆에 좀 껴야겠다 근데 나 지금 좀 내 캐릭터 만들기 좀 괜찮은데 대충대충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반댄가?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니었지만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따구로 변한 나 나 옛날 버전 그릴까? 나 옛날 버전 어떻게 생겼더라? 자 옛날 버전 그릴까 봐 내 옛날 버전 대부분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대부분은 는 we're going to be I'm gonna 비 비슷하게 생겼네 좀 이거 좀 느낌을 오 좋아 좋아 내 옛날 모습 자 구독자 3명과 나 그리고 내 옛날 재밌었다 끝